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주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국민 다육이 30여종 이상을 학명과 함께 이름을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뭐 다육이를 몇 년 키우 셔도 찾고 찾고 가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 하시잖아요 처음부터 값비싼 다육이를 데려다 키우다가 가게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2000원 이하의 다육이 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름과 학명을 알아보러 고고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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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